네 안녕하십니까 정훈 부장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지금 9시 좀 안됐습니다 제가 8시 20분에 출발했어요 오늘 김 국장이 갑자기 허급하게 구독자 500명이 넘었다는 이유로 해서 오늘 지금 여기서 만나서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8시 20분에 화급하게 왔습니다 보통 제가 9시 20분쯤 방송을 하는데 9시에 딱 출발해서 오늘 좀 시작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네이버라든지 검색해서 잘 안나오는 얘기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일이 그런 걸 찾아보고 힘드니까 청년회물 보면서 여러분이 상식을 좀 키우라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소화를 시켜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007이 왜 대중한테 사랑을 받게 되느냐 이 얘기를 한 번 한 20분 정도 짧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중에 다 취업 같은 데서 면접을 볼 때 아주 요긴하게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고 대학생들이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학부모들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40대, 50대가 더 많다는데 지금 감사하길 놓으십니다 부모님들이 보다 좋죠 007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007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번에 존 르칼레 존 르칼레라고 영국 첩보물의 양대 산맥이죠 이안 플래밍 007의 저자 이안 플래밍 그리고 존 르칼레 여러분들이 알고는 틴커 테일러 솔져 스파이 틴커 테일러 솔져 스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게리 올드만이 주연했던 아주 어마어마시하게 매니아가 많은 영화죠 그 영화의 원작자 바로 존 르칼레입니다 약간 프랑스 말로 썼어요 원래 이름은 영국어인데 본인이 지금 정부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명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필명을 써가지고 존 르칼레입니다 한국에서는 존 르칼레로 더 유명하고 본명을 잘 몰라요 이안 플래밍은 본명입니다 이안 플래밍 플래밍가에서 아주 유명한 플래밍가 자체가 상당히 명문감문이고 거기서 이안 플래밍은 썩 그렇게 잘 나가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아무튼 이안 플래밍은 007로 플래밍가에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전후 2차 세계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영국 작가 순위에서 이안 플래밍은 무려 14위입니다 14위 그리고 존 르칼레는 순위가 밀리더라고요 한 20위권 밖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매니아층은 존 르칼레가 훨씬 많고 그리고 대중성은 이안 플래밍이 월등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대중성이 월등한 이안 플래밍이 쓴 영화가 바로 그 영화를 만든 게 007인 거죠 두 사람이 왜 제가 비교를 하냐면 바로 이게 성공하는 이유라는 거죠 유명해진 이유라는 겁니다 이안 플래밍이 쓴 007이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 바로 쉽다는 거예요 쉽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는 이게 멋있고 뭔가 이렇게 멋있고 추리물이 같으면 상당히 스리넘치고 알쏭달쏭하고 어렵게 이렇게 해야 매니아층이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보물이라고 하면 보고 나서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테넷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영국 테넷 그리고 뭐 크리스토프 롤란 감독 영화 보면 약간 보고 나면 이거 한 세 번 봐야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들 있잖아요 스탑 인터스텔라 같은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거의 흥행을 못 했습니다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 한국에서만 흥행했어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존 르칼레는 매니아층은 상당한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영화를 저도 옛날에 지금도 10년 전에 틴커 테일러 솔져 스파이를 이름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하고 헷갈리잖아요 이 영화를 봤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같이 약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약간 중류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바로 존 르칼레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안 플레이밍은 쉽게 쓴 거예요 소설을 상당히 쉽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실제 없는 얘기들을 썼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뭐냐면 존 르칼레의 어떤 그 작품은 실제 첩보원들이 상당히 멋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장을 입는다거나 이렇게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거나 총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들 손목 시계는 롤렉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허름한 바바리코트 같은 것들을 입고 다니면서 머리는 다 벗겨져 있고 배는 뿅 나온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첩보원이다 라고 본인들이 소설에서 쓰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안 플레이밍은 그렇게 묘사를 하지 않았죠 상당히 멋있게 묘사를 했어요 제임스 본드를 거의 세상에 없는 미남자에다가 아주 멋있는 비싼 수트를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했죠 일단 그것부터가 대중성의 가장 큰 이유인 거죠 일단 현실이 없는 얘기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당시가 이제 어떤 시대였냐면 심각한 냉전 시대였죠 심각한 냉전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냉전은 그냥 냉전이 있고 심각한 냉전이 있습니다 심각한 냉전은 상대를 죽여도 되는 냉전이에요 시대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이유를 불문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시대가 60년대 70년대 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가면 그렇게 가혹하지가 않고 한 90년쯤 가면 간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서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간첩이구나 근데 60년대 70년대 때는 뭐냐면 간첩이라고 그러면 머리에 뿔 달린 무슨 늑대나 무슨 도깨비 같은 걸로 연상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이안 플레밍이 007을 만들 시대에 그래서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자유 진영의 어떤 수호자로서 007의 제임스 본드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공산주의자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의 국가들은 그냥 제임스 본드를 열광적으로 좋아했죠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의 적은 KGB나 아니면 가상적국 중국이라든지 북한 이런 어떤 공산주의 국가로 설정이 됐었고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스펙터라든지 이렇게 이제 초국가적인 단체들이 나오게 되죠 아무튼 냉전시대에 있었을 때 007은 그때는 소련이 가장 큰 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였던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실제 첩보 대상자들 우리가 소위에서 미국 KGB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에 있는 첩보원들이 당시에 지금도 물론 훌륭한 인재들이 가고 엘리트들이 지원을 해서 들어가지만 20세기 초나 중반 이럴 때는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MI6 같은 경우는 거의 귀족들 케임브리치 출신의 거의 귀족들 옥스퍼리 케임브리치 정도의 수준의 이튼 칼리지를 나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당히 어떤 고급 자재들의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IA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그런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상당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조직 예 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되고 성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는 사람들이어야죠 그래서 뭐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뭐 대대로 검증이 되는 사람들 특히나 자본주의 역사가 긴 영국 같은 경우는 뭐 한 300년 대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가문의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MI6에 들어가는 그 요원들은 단순히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이튼 칼리지를 나와서 옥스퍼드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가문의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영화에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 비밀소염이 풀려지고 뭔가 신비감이 증폭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한테 내 앞에서 눈 앞에서 풀려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007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 그냥 그냥 좋은 수트를 입고 다니는구나 특히 그 다니엘 크레이그 역할을 할 때는 뭐 뭐 뭐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는구나 또는 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구나 얘기 있잖아요 이게 70, 80년대 때만 해도 이렇게 뭐 스포카가 돌아다니고 뭐 동네에서 스포츠카가 돌아다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동네에서 이 강남바닥에서도요 80년대 한 동네에 벤츠 하나 있었습니다 벤츠 그것도 지금 뭐 스포츠카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돌아다니는 벤츠 있죠 이 클래스 이렇게 한 대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 당시는 이런 어떤 외유차라든지 이런 고급차도 돈이 많다고 해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검증된 사람들 뭔가 돈이 많은 것도 떠나서 뭔가 수준 그 가문이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어떤 그런 기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흔에 빠진 거죠 뭐 다이네일 그리그가 타고 다니는 에스턴 마틴이라든지 어떤 악당들이 타고 다니는 제규어 스포츠카라든지 뭐 제가 갖고 있는 스포츠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저도 요즘 어떨 때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10대 때 아 내가 과연 내가 내가 40대 때 이런 스포츠카라든지 뭐 레인지로바라든지 이런 어떤 뭐 제규어 엑스제 이런 것들 세대나 끌고 내가 어 40대를 누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어떻게 보면 뭐 뭐 뭐 어떤 뭐 좋은 그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을 못했던 시대였는데 지금 그렇게 시대를 들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자면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60년대 70년대는 그게 상당한 어떤 권력이고 위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앞에서 막 해결이 되니까 상당히 대중들이 볼 때는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 르칼레가 얘기한 진짜 양국 첩보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엄청 과산되게 꾸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명문이 이튼 칼리지라든지 뭐 케임브릿집 옥스퍼드를 나온 건 맞고 가문이 상당히 좋은 곳도 많은데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이제 사치를 부리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007이 상당히 대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였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역시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지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007이 정말 인기가 많았을 때는 6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80년대 90년대로 갈 때예요 그러니까 80년대가 거의 007의 가장 피크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80년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핵심인데 냉전이 끝날 때쯤이에요 네 냉전이 여러분 냉전이라는 것은요 사실 70년대가 피크라고 생각하는데 60년대가 피크입니다 네 50년대 60년대가 피크예요 냉전은 70년대로 오면서 소련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기울기 시작하고 80년대로 오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80년대는 거의 이제 자유 진영이 거의 이제 다 이겨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결국 89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되죠 네 베리점이 89년도에 무너지고 91년도에 해체가 되지만 89년도에 우리가 해체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막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냉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바로 007이 피크라는 거죠 왜 그걸 속 시원히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거의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자유 진영하고 공산 진영이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낫다 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뭐하고 50년대쯤 되면요 실제로 자유 진영이 되게 위기를 느꼈어요 공산주의 왜 공산주의는 상당히 뭔가 신흥 이데올로기고 뭔가 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지식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I6 안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거의 두더지들이 판을 치는 KGB 두더지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MI6 안에서 전향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좋다는 거지 공산주의가 좋아서 가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대해 실망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형제국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허망한 거야 제국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창피하고 자기 부모들이 해왔던 어떤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기 싫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로 넘어간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MI6 안에 있는 주선지들이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거의 끝나갈 쯤에 이제 말하자면 당당하게 자유진영이 공산진영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시절 됐을 때가 007은 완전히 피크를 가져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007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덕을 되게 많이 봤어요 시대의 덕을 많이 봤어요 만약에 007이 80년대쯤 됐을 때 만약에 미국이 상당히 세퇴를 하고 러시아가 훨씬 더 강해지고 소련이 더 강해졌다고 했으면 007을 봤을까요? 아마? 거의 안 봤을 겁니다 보지는 않았겠죠 거의 말도 안 되는 이미 전 세계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로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의 역할을 톡톡이 봤고 또 이안 플레이밍 자체가 대중들한테 뭐가 먹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쉬운 거 쉽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걸 이제 이안 플레이밍은 꿰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회에 나가서 권력을 갖는다든지 또는 돈을 벌겠다든지 이랬을 때 참조하시라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다중을 상대해서 꼭 사실만을 얘기해야지만 인기를 끄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소설이라는 것은 픽션이잖아요 장 루칼레라든지 존 루칼레라든지 이안 플레이밍은 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소설을 쓰느냐 아니냐는 본인의 자유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장 루칼레라 했는데 그 사람은 매니아 친구가 한 거예요 내 소설은 일반 대중이 볼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매니아만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장 루칼레고 이안 플레밍은 괜히 극소수의 지식인들이 내 소설을 보는 것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 몇 백만 몇 천만이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1억 뷰에 1억 뷰를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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